다음이야기! 세미! 안돼! 폴루스 대왕이 세미를 조종하는 것 같아. 뭐? 얘들아! 세미! 폴루스 대왕이 다시 내 몸을 지배하게 될 거야. 그 전에 날 공격해야 해. 그럴 순 없어. 우리는 널 해칠 수 없어. 난 괜찮아. 어서 날 공격해줘! 제군들! 물리친 줄 알았던 폴루스 대왕이 도시에 나타났다. 얘들아! 출동하자! 좋아! 매주 목요일, 금요일에는 미니특공대와 만나요! 어? 1 2 3